2019년 관악구는 어느 지역보다 다사단안했습니다. 특히 전국적 관심을 끄는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오늘 구동규 기자와 관악구의 올 한 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동규 기자 나왔습니다. 네, 구 기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이 있었죠? 네, 세간에 가장 관심을 끈 건 역시 탈북 모자 사망 사건입니다. 사건은 7월 31일 탈북 여성 한모 씨가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모자가 사망한 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에다가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면서 관심을 끌었죠. 생전에 한 씨는 신변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면서 주변과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더 이슈가 된 것이 굶어 죽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였죠? 네, 탈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잘 살고자 한 건데 굶어 죽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전 국민의 분노를 샀었죠. 요즘에 굶어 죽었다는 게 있을 수 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굶어 죽었다는 보도는 한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고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데서 나온 추측성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약 3주가량의 국가수 검사 결과 두 사람은 사인 불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으로는 사망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따라서 발견 직후 일각에서 제기한 아사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도 탈북모자 사건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탈북자 등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는 탈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를 했고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잡히지 않았던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의 월세 관리비, 장기 침합 가구도 포함을 시켜서 부랴부랴 위기가구 긴급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관악구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SNS에 영상이 올라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한 남자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서 현관문을 잡으려 했죠.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지압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4만 5천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습니다. SNS에서 논란이 되자 피의자 남성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네, 피의자 조모 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거침입죄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실형으로 징역 1년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쟁점이 된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 성폭행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주목받고 난 뒤 서원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바로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에 경찰은 7월 11일 새벽 1시 20분쯤 서원동의 한 원룸에서 사는 A씨의 집에 괴한이 진입해서 A씨가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샤워를 하던 중에 괴한에 의해서 목을 졸렸으며 임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악구가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내년에는 좀 밝은 소식이 관악구 이름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구동규 기자 수고했습니다.